아 아 막상 할라니까 또 아유 되게 어색하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이만에 찍어야 하는 홍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따로 공지 영상을 찍지 않고 3개월 동안 유튜브 업로드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얘는 3개월 동안 대체 뭘 했길래 영상 하나 없이 사라졌나 이놈 혹시 뭐 사고 났나? 아니요 뭐 배그 정지당해서 얘 지금 영상 안 올리나? 뭐 추측하셨다면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하고 왔습니다 현장이라고 하고요 그 소식 노가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현장에 팀이 있잖아요 그럼 그 팀에 이제 숙소가 있어요 그 숙소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그 노가다 일하고 왔습니다 오래 한 건 아니고요 저도 되게 한순간에 갔어요 한순간에 일하러 가가지고 영상 안 올린 지 지금 딱 3개월 되는 날이거든요 제가 7월 7일 날 마지막으로 업로드를 하고 이제 제가 일을 하러 가가지고 되게 그냥 영상이 한순간에 영상이 되게 뭐 앞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제가 일을 하러 가가지고 되게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일하러 갔다는 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말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영상을 찍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 가서 제가 되게 뭐랄까 좀 마음고생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저는 현장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일에 대한 걱정이랄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게 컸고 그리고 위에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되게 복합적인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남겨야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한 날은 없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을 안 한 날은 없는데 되게 되게 심적으로 불편하다고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밥도 못 먹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할 건 다 했어요 할 건 다 하고 막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되게 손에 안 잡히는? 그래서 제가 일단 커뮤니티로라도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그 유튜브 커뮤니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글도 올리고 했어요 올리고 했는데 그게 많은 분들에게 얘기가 안 닿은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막상 그때 가서 카메라를 잡으니까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되게 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언제나 거기 있으면서도 말씀을 드려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또 갑자기 왜 돈 벌러 갔냐 너 직업이 유튜버인데 갑자기 현장이라고 왜 갔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방송과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지만 수입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그 고정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들어오는 건 맞지만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받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어 뭐 오늘은 이만큼 벌고 오늘은 이만큼 벌고 오늘은 또 이만큼 벌고 오늘은 이만큼 벌고 오늘은 또 이만큼 벌었는데 오늘은 하나도 못 벌었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되게 심적 고생이 좀 많았어요 심적으로 되게 수입이 아무래도 아무튼 저도 나이가 이제 24인데 이게 수입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져가지고 돈 벌러 가야겠다 그 생각 갑자기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일하러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진짜 거기 가서 느낀 것도 되게 웃겨요 가서 느낀 게 유튜브 열심히 해야겠다 이걸 느꼈어요 진짜 유튜브 열심히 해야겠다 생방송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내가 내 직업은 유튜버고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되게 내가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그건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되게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하고 가면은 집에 다시 돌아가면은 집에 다시 돌아가면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만 되더라고요 집에 다시 돌아가면은 유튜브 영상 다시 열심히 찍고 생방송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면서 마음가짓만 되게 두근 차가고 갔어요 마음가짓 많이 했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왔습니다 그게 일당이 세거든요 그래서 돈도 좀 벌고 기강 좀 다시 세게 잡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유튜브는 다시 옛날처럼 정기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생방송 항상 트위치에서 하고 있으니까 다들 많이 놀러오셔서 저랑 소통도 좀 많이 하고 제가 게임하는 거 영상에서는 어떻게 저런 모습이 생방송에서 어떤 모습일까 저 정신나간 놈은 대체 어떤 플레이를 하길래 저런 정신나간 영상만 모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트위치에 콩천 치면 나오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으면 3개월이었지만 기다려주신 저희 팬분들 우리 콩무색 분들 말도 없이 나가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 발전한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콩천이고요 그리고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저희 팬분 콩무색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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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